자, 그럼 액션 포즈를 한번 볼까 합니다. 액션 포즈는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자이언트 바주카 액션입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어디보자. 일단은 바주카를 양손으로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포즈를 따라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포즈네요. 혹시 자이언트 바주카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약간 박력 있는 이런 발사 포즈가 제격인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 다음 거